2021 소슴와 영성들 시디얼의 마지막 퍼센트 원장님 가수 가능한 기준이 됩니다 붉은 입술 아는 세워 지는 남들 붉은 도가를 운대 떠난 우둑가에는 검은 연기만 남아 내 지고 사연 두고 떠난 사람은 이러기 좋은 밤새 울어야고 잊지 못하는 불분이 있어 성수들과 조사들의 소수의 회장과 가족수들은 사랑하고 늘 같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가는 사람 원망 보겠다만 내 아버지 운명이 웃으며 보냈지 나만의 사랑만을 믿어주세요 사랑님이 노래 들려줘 잊지 못하는 불분이 있어 사랑이 감사합니다.